2020년 2월 23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서미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과연 믿을까? 너무 과학적인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냥 무대포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만큼 말은 맞는데 촌스러운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이 매우 지능적이라면 기독교인을 촌띠하게 만드는 것만큼 훌륭한 전략이 없겠죠 기독교인이 뭔가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거부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접하고 수많은 미디어 가운데에서 부족하나마 작품을 만들면서 여러 렘청자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라도 얻자 싶었는데 가끔 가다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많이 궁금했죠 사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답을 찾고 싶은 건지 기독교를 비판할 꼬투리를 찾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매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믿든 믿지 않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찾은 답은 치유였던 것 같아요 4차 산업의 키워드가 정보라고 한다면 5차 산업은 치유라고 보거든요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가공하는 것이 4차 산업인데 정보라는 건 필연적으로 처리 속도가 증가할수록 생산 속도가 처리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넘어서게 되어 있어요 결국 정보 전쟁과 정보 과부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 문제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되겠죠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이 정보와 치유라는 부분에 도전해야겠다 싶었어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면 따로 반응은 해주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다만 종교나 배경이 상관없이 반드시 오늘 치유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 삶에 밀려오는 수많은 더미데이터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두는 시간을 가지면서 요즘에 힘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누리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시간 서미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런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